여름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관리하기 아주아주 좋을 거예요. 자기관리템 용도로 잘 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제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각질, 피부결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클렌징해보시면 아마 신세계를 맛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저번 영상은 제가 여름에 하면 딱 어울릴만한 색조 위주로 제품들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우리 몽독자들이 너무나 좋아해주시는 스킨케어 제품들 위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올렸던 스킨케어 20개 소개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찐으로 맨날 쓰는 데일리템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가볍게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서 오늘은 지금 시기에 쓰면 정말 우리 몽독자들의 구원템이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또 스킨케어템만 넣으면 살짝쿵 아쉬울까 봐 제가 여름만 되면 정말 잘 쓰는 베이스템까지 넣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참고로 오늘은 정말 지겹템이 많이 등장할 예정인데 이 언니 정말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짠! 이거는 파파레서피의 가지 클리어링 효소 파우더 클렌저 이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 진짜 꽤나 오래됐던 것 같은데 여름이면 조금 더 손이 자주 갈 만한 클렌저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 무더위에 정말 피지, 욕철, 땀 유분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한 번만 써보세요. 이거를 물에 너무 묽게 개기보다는 살짝 되직하게 갠 다음에요. 얼굴에 이 효소 파우더를 롤링을 해가면서 피부결을 한번 닦아내주잖아요. 그럼 정말 즉각적으로 피부가 되게 유들유들해지고 저는 클렌저 단계에서는 거의 이거 하나로만 각질을 제거를 하고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도 제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름에는 살짝 무겁다라고 느껴지실까봐 그냥 데일리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놈으로다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것도 거의 세 통째 비어가고 있는데 겨울이나 가을처럼 좀 건조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만 써도 충분하고요. 지금처럼 땀과 유분이 너무 많이 섞여서 피부결 자체가 조금 살려야겠다. 이럴 때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요즘 사용 중이거든요, 밤에. 근데 저 진짜 한 민감성, 한 피부 얇음 하는데도 되직하게 섞어도 그렇게 자극적이라거나 막 엄청 피부가 빨개지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꾸준히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가지 라인이 저랑 가장 잘 맞고 조금 더 수분기 있는 느낌이라서 이 파파 레시피에서는 이것만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 각질, 피부결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 번 클렌징 해보시면 아마 신세계를 맛보실 거예요. 네, 다음은 짠! 이거는 제가 방금 냉장고에서 아주 차갑게 꺼낸 아비브의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인데요. 이거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제가 마침 딱 어젯밤에 한 통 다 비우고 새로 리필을 까서 이렇게 가득 채웠더니 마음이 아주 부자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걸 냉장고에 거의 두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흐를까 봐 조금도 못 기울이겠는 게 정말 찰방하게 엑센스가 듬뿍 묻혀져 있어요. 제가 지금 요 끄는 패드 한 장에도 이만큼의 물이 담겨져 있을 만큼 에센스가 가득 묻혀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올리면 쿨링감이 우선 너무 좋고요. 정말 빠르게 열감이 내려가서 여름에 나는 화장이 잘 안 먹었다. 이런 분들 메이크업 전에 한 번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보세요. 정말 화장 잘 먹고요. 홍조가 어디 갔어? 할 정도로 정말 이 볼부분이 싹 열이 내려가요. 여름은 아무래도 건조한 걸 피하기 위해서도 화장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도 이 홍조랑 열감을 내려주는 게 무조건 1번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톤업팩으로 쓰기도 너무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 데일리로 맨날 맨날 닦아내는 패드로 쓰기에도 너무 적합해요. 저처럼 쓰리콤보가 다 당첨되신 건성에, 홍조에, 피부가 얇고 민감하다. 그런 분들은 표면이 너무 거칠거칠한 각질을 닦아내는 용도의 패드를 자주 쓰다보면 점점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 진짜 요즘에 이게 저의 구원템이라서 정말 잘 쓰고 있고 이거 다 쓰고 나면 전 무조건 재구매할 거예요. 다음은 짠! 이거는 듀위트리의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클레이 젤 모공팩이에요. 집에서 열감 낮추기에도 뭐 좋고 이거는 여러모로 피지 흡착, 쿨링 뭐 다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나 저처럼 블랙헤드가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특히나 이 블랙헤드를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 모공이 점점 커지고 코가 너무 좀 보기 더러워 보이거든요. 화장도 더욱 안 먹고 이래서 여름에는 그냥 항시적으로다가 이 모공과 블랙헤드를 관리해줘야 되는데 저는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이 제품이더라고요. 우선 이 제품은 한번 올려준 다음에 한 15분, 20분 있다가 닦아내는 팩인데요. 제가 이거는 지난 스킨케어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의 꿀팁인데요.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 먼저 얘를 도톰하게 발라놔요. 그리고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 다 하고 최대한 얼굴에 물이 안 닿게 좀 젖혀서 그래서 이렇게 막 샤워를 하고 한 15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를 싹 닦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열감 우선 내려가죠. 그래서 홍조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게다가 이게 피지 부착에 효과가 있는 클레이팩이기 때문에 코 주변이 오돌도톨했다 하시는 분들은 맨들맨들한 그 요철이 없이 매끈한 피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클레이팩을 그닥 선호하지 않았던 게 저는 건성이라서 워낙에 건조한데 클레이팩만 했다면 요 가생이부터 막 코 주변에 좀 얇은 부위 이런 데가 너무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15분, 20분을 내리 그냥 내버려도 마른다는 느낌 하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촉촉함이 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건성 분들 중에 클레이팩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아마 촉촉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피즈 흡착, 모공, 그 다음 피부 결 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모공팩이기 때문에 여름에 요런 거 하나 있으면 관리하기 아주아주 좋을 거예요. 다음은 짠! 요거는 제 채널에서 아마 처음 보는 그런 제품일 텐데 이거는 피지호길의 사이언스티컬즈 데일리뮨 앰플 세럼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3주 전쯤에 스킨케어 영상을 올렸을 때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딱 쓴 지 한 2주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서 이거는 무조건 한 통을 다 비우고 묵독자들한테 후기를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어제 밤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손바닥에 탈탈 털어서 쓰고 두 번째 병을 사둔 상태라서 지금 딱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특히나 이 제품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여름에 또 자외선 세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더 자극받고 에어컨 바람이나 그냥 메이크업을 해도 자극을 받고 나이가 한 살씩 두 살씩 먹으면서 우리 피부는 점점점점 노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그거를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비타민C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비타민C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항산화 기능 말고도 안색 개선인데 제가 사실 라운드랩의 비타나이아신 세럼을 아침에 너무너무 자주 쓰고 그 제품을 쓴 지 한 몇 개월 정도 되니까 정말 그 색소침착 같은 거는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색소침착에 막 엄청난 개선이 있었다는 솔직히 말은 못 드리겠고요. 대신 이 제품은 눈에 띄게 비타민C 함유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밤에 좀 꾸준히 쓰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티에이징, 자기 관리하는 느낌으로 써주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에 더 뭔가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제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쓸 때 아무래도 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저도 또 안 맞는 제품 쓰면 잘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가장 순한 비타민C 앰플을 찾자 하다가 이게 피지오겔이 그렇게 자극이 적고 민감성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썼는데 저한테는 정말 자극이 1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 제품을 쓸 동안에는 피부에 적응 기간을 좀 갖게 해주고 싶어서 단독으로 썼고 이제 두 번째 병부터는 제가 레티놀하고 같이 써볼 거거든요. 그 두 개의 또 궁합이 기가 막혔다 하면 몽독자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영상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직업템인데요. 어쩔 수 없어. 너무 너무 잘 써서 어쩔 수 없는 이 바이오던스의 하이드로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입니다.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지금 여기는 내장밖에 안 갖고 왔는데 얼마 전에 제휴가 또 마켓을 해서 제가 이만큼 구매를 해서 쟁여둔 상태입니다. 거의 저는 1일 1팩 못해도 2일 1팩은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쿨링 효과가 확실히 있고 너무 축축한 거는 계절상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팩에 손이 더 자주 가고 있는데 이 제품이 왜 유독 이렇게 나랑 잘 맞지 했더니 히알루론산도 무조건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판테놀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우선 이 팩은 겔 타입이기 때문에 올렸을 때 그 쿨링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오래 지속이 잘 되고요.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진정에 너무너무 효과가 뛰어났는데 이 썰도 제가 항상 이 팩을 소개할 때마다 같이 곁들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프라하레 놀러 갔다가 접촉성 피부염이 났는데 피부염이 조금 괜찮아질 때쯤부터 이 팩을 사용했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괜찮아졌던 제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 팩에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3월 말, 4월 초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콜라겐팩은 거의 한 90% 이상은 이 바이오던스만 쓰고 있다고 무방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팩이에요. 이 제품이 그 앰플 자체가 시트로 딱 붙여져서 겔화되어 있는 마스크 팩이기 때문에 저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앰플이랑 크림까지 두둑하게 올려둔 다음에 이거 바이오던스 올려주면 에스테틱 정기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이것만 1일 1팩, 못해도 2일 1팩만 해줘도 피부결이 어느 정도는 좋게 유지가 잘 될 거예요. 우리 몽독자들도 이거 혹시 안 써보셨다면 저처럼 수분, 진정, 쿨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써주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콜라겐팩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구달의 청귤 비타씨 수분 아이패치인데요. 제가 건성이라 그런지 그리고 피부도 얇아서 눈가에 주름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 아주 얇은 앰플을 이렇게 겔 타입으로 굳혀서 만든 아이패치예요. 근데 제가 사실 말해도 상관없겠죠. 저는 더마토리 아이패치 쓰고는 눈 밑에 약간 비립종처럼 뭐가 붉게 올라와가지고 그 아이패치는 한 번 쓰고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패치에 대해서 약간 불신? 왜냐면 저는 아이크림도 두둑하게 바르면 뭐가 잘 나서 정말 소량만 바르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꾸덕한 아이크림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무겁고 그냥 끈덕거려서 싫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 아이패치를 계속해서 써주고 있는데 이거 9달 거는 비립종이 난다거나 피부염이 올라오는 거 1도 없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진짜 맨날 자기관리템 용도로 잘 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올렸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다크서클이 완화되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이거는 확실한 거는 눈가에 건조함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건조함 개선은 얘가 너무너무 잘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은 이 열감과의 싸움이 정말 커요. 그리고 열감이 오르고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주름이 점점점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피부에 열감을 낮추고 건조해지는 것도 막기 위해서 이거 그냥 딱 붙이고 한 20분, 30분 있어도 얘 잘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TV 볼 때 그냥 쇼츠 릴스 볼 때 이거 하나 딱 붙여두고 내 생활하면 이런 소소한 관리들을 장기적으로 쭉 이어가다 보면 이런 거는 한 몇 년 뒤에 남들보다 주름도 없고 좀 더 깨끗한 눈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부터 꼭 30살 넘자놔도요. 20대부터 관리해주시는 거 저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민감하지도 않으면서 촉촉함을 잘 유지되는 자기관리템 플러스 눈가 건조함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이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피부결에 미쳐있는 사람으로서 이 베이스템 너무너무 진짜 좋아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영상에 유일하게 나오는 베이스 제품인데요. 제가 여름만 되면 정말 자주 찾게 되는 아워글래스의 베니쉬 프라이머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서 모공이 조금 열리고 있는 계절이다. 요철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 무조건 꺼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게 보면 되게 촉촉한 크림 타입의 프라이머 같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이 엄청 벨벳하고 그 모공 사이사이 요철 사이사이를 얘로 넣어주면서 싹 메꿔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런 프라이머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 요철 부각이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나 저는 여름에 파우더를 아무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요철을 눌러주는 거 모공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꼭 하는데 일반 수분 프라이머나 광채 프라이머 요런 거는 오히려 요철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처럼 모공 프라이머들은 제형이 도톰하기 때문에 이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죠. 베네피트 모공 프라이머도 정말 정말 유명하지만 저랑 뭔가 안 맞는지 저는 그 제품만 하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가지고 꼭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듬뿍 발라줘도 뾰루지 나는 게 잘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으로 정착을 했어요. 지금도 요기 프라이머 바른 것만 요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 애기 궁둥이 같이 손 끝에 만져지는 요철 하나 없이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유분기가 특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울록불록 요철 부각이 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워글래스 제품 한번 써보시면 아주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름만 되면 다시 찾아서 쓰게 되는 베이스 꿀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몽독자들에게 꼭꼭꼭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몽독자들 요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재밌게 봐주셨나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평소에 쓰던 스킨케어 제품군이랑은 조금 다르게 가다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제품들이 우리 몽독자들에게 꼭꼭꼭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제품들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